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는 해커스 신의 HSK 4급 쓰기의 오민경입니다. 그 다음에 정도 부사 비저우가 있네요. 비교적이라는 의미겠죠. 오늘 날씨가 비교적 따뜻합니다. 한 번 해볼까요. 그러면 진텐, 티엔치, 비저우, 노안호, 정도 부사들은 전부 다 어디 앞에 들어간다. 형용사 앞에 들어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비저우, 노안호, 비저우, 노안호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정도 부사 샤웨이, 중국에 가시면 식당에 가시거나 혹은 백화점에 가셨을 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샤웨이라는 부사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징샤웨이 덩샤, 징샤웨이 덩샤 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가 조금 아파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는 야 샤웨이 덩, 이거 조금 아프다. 야 샤웨이 덩 이런 문장들을 만들어서 소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엘라이유에 중요합니다. 유엘라이유에는 부사로서 점점점점 훨씬 이란 말입니다. 아주 좋은 예문이 나왔습니다. 가면 갈수록 뭐가요? 환경 조건이, 환경 조건이, 살아가는 환경 조건이 점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환경,条件, 환경 조건이, 환경,条件,越来越 하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환경, 사급의 필수 단어,条件, 조건, 필수 단어,越来越 중요하겠죠. 하오. 그래서 이러한 한 문장을 여러분께서 통째로 외워보신다면 거기에 중요한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은 단어 하나하나 외우기보다는 문장 전체로 외워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많은 단어들을 안기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환경,条件,越来越 하오. 환경 조건이 점점점 나아집니다. 환경,条件,越来越 하오. 정도 부사 몇 개를 소개해드립니다. 환경,条件,越来越 하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